여러분 반갑습니다. 깍두캐 입니다. 오늘 토요일 인데요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북미회담의 뭐 성과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하다 아 그런 여파들 때문인지 주식시장 상당히 낙폭 심했고 흔들림 심합니다 자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어저께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하락폭도 제법 있었고 영국에는 마이너스 1.7% 가까이 낙폭이 제법 컸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말씀 드렸는데 1100원대 넘어 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다음주 시장 분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하실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11시에 또 종목 상담 및 레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댓글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는데 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취합해서 말씀도 드립니다만 아 닥터케이가 이렇게 공지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자세히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또 서로 채팅 날려 주시면 아 방송해 드릴 수 있으니깐요 11시에 아 종목 상담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